유한양행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유한양행이 다시 정고점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만 6천 6백원이고 최고 가격이 11만 1천 4백원까지 올라갔었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고 앞으로 주가가 계속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반기 섹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중요한데 이 대장주 역할을 유한양행이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최소 연말까지 최소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만약에 유한양행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시면서 길게 한 20만원까지 끌고 가시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것은 슈팅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됩니다. 매수한 만큼만 눌림목에서 매수한 만큼만 매도하시면 되고 다시 조정 나오면은 다시 매수 슈팅 나오면 매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길게 가져가시고 한 20만원까지는 목표가 설정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관련된 기사 8월 24일 새벽 5시 기사인데요. 새해 역사 썼다. 유한양행 맥나자 1조 블록버스터 신약 예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신약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역인 효과가 빛을 발하면서 국내 제약 역사를 새로 썼다. 세계 1위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폐암 진단 후 바로 처방받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서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 규제 기관에 승인을 얻은 것은 맥나자가 처음이다. 국산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픈이노베이션 국산 항암제 최초 FDA 허가 결실로 이번 FDA의 승인 허가를 받은 주체는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이다. 존슨앤존슨은 자체 개발한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 요법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주체는 존슨앤존슨이지만 유한양행과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유한양행은 2015년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찾다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코스가 개발한 폐암치료제 렉나자를 사들였고 이듬해 임상에 진입한 뒤 2018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약 1조 6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이후 두 기업은 개발을 함께 진행했다. 조욱재 유한양행 사장은 이번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FDA 허가는 제노스코, 얀센 등 협력사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여롱 R&D 사장도 기술을 수출할 때의 목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제대로 키울 글로벌 회사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우리가 지금 렉나자의 성공 스토리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존슨앤존스가 렉나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존슨앤존스가 렉나자를 도입하면서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800억 규모의 단계별 기술료를 받는다. 제품 판매가 본격화하면 10% 이상의 로열티도 기대할 수 있다. 존슨앤존스는 이 치료제가 매년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한양행은 아직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조욱재의 사장은 여러 국가에서 판매와 마케팅하는 부분은 존슨앤존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병용요법이 상용화되면 알게 되는 대로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6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나오면 10% 이상의 로열티를 기대한다. 그러면 6,500억의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 병용 현재 표준 치료제와 경쟁 시작.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처방한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가 작으면 소세포 폐암 작지 않을 경우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한다. 폐암 환자의 80% 비율이 비소세포 폐암이다. 현재 표준 치료제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다. 지난해 매출 7조 7천억을 기록했다.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이 임상에서 타그리소의 효능을 앞섰기 때문이다. 존슨앤존슨은 2023년 9월과 10월 임상한 진행한 임상 3상 연구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타그리소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과 암 진행 비율을 30% 낮췄고 암의 진행 없이 생존하는 기간인 무진행 생존 기간은 렉라자가 타그리소보다 9개월 길었다고 발표했다. 아직 렉라자의 미국 출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2, 3개월 내 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렉라자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료제는 미국에 이어 유럽과 중국, 일본에도 진출할 전망이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말 FDA와 함께 유럽의 의약품청에도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 신청했으며 올해 초 중국, 일본에도 신청한 상태다. 유한양행은 제2, 제3의 렉라자를 위해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여롱 사장은 우리 목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나가 아니고 간격을 두고 계속 블록버스터를 창출하고 그 후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R&D에 투자해서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현재 블록버스터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엔 몇 개를 새롭게 달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려면 그만큼 신약을 개발했을 때 커다란 영향이 갈 수 있는 분야, 환자 수가 많고 환자의 획기적인 치료 개발이 돼야 한다. 그만큼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신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긴 기사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 10% 이상 기대할 수가 있고 매출 6조 5천억의 10% 로열티면 1년에 6,500억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현재 7조 7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20만원도 충분히 가고요. 20만원이 아니라 진짜 30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세력주 눌림목 단기 수익 매매 준비했고요. 평균 수익률 30%씩 내드리고 있고 보유기간 보통 3일입니다. 자, 010-9065-8706 이 번호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매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0%씩 수익 내드리고 최소 30%의 보유기간은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최근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 셀리드였는데요. 무려 10배가 상승을 했죠. 자, 엄청난 세력이 입성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자, 셀리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진단키트 중에서는 시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수젠텍, 진메트릭스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자, 그중에서 셀리드가 10배 상승해서 총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자, 셀리드 수급도 하루에 거래대금 1700억, 1500억, 1300억, 어마 무시하게 들어왔었고요. 자, 첫 상승 때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5거래일자까지 급등을 시킨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해서 이때 상승폭이 71%가 나왔고요. 두 번째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에서 매수, 다시 한번 슈팅 나올 때 매도, 자, 두 번째 상승폭은 130%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매매를 진행을 해서 두 번 다 30% 이상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이런 종목, 세력주 종목을 보통 제가 일주일에 두 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또 제가 아끼는 제자가 상장을 받아왔는데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5천 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292% 자, 키움증권 가장 실전투자대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고요. 5천만원 리그에서 2위를 기록했고 한 달 만에 292%를 기록해서 이렇게 24년 2월 5일날 받은 상장인데 여러분들도,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은요. 실전투자대회 나가서 입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자, 입장방법 여기 010에 9065, 8706, 입원으로 숫자 1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제가 두세 개씩 추천드립니다. 자, 하루 최소 5% 이상 수익 내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차에 3,200까지 만들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꾸준하게 5개월 동안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또 늘어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시면은 그때부터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이유,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죠. 자, 부자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데요. 재테크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식 차트도 봐야 되고, 재료도 분석을 해야 되고,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되고, 뉴스, 기사 이런 것들 꼼꼼하게 봐야 되고, 미국 시장까지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주식 시장, 트렌드까지 흐름을 다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취미생활, 이런 거 오라벨 즐기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노력들을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리고 주식 시장이 나에게 공짜 수익을 주는 종목이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하라고 신호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루에 욕심 없이 5% 이상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엄청난 임팩트 있는 지금 거래대금까지 나왔죠. 지금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이상 하루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틀 전에 1조 3천억 거래대금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목표가 최소 20만원까지는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자, 조정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주주님들 홀딩하셔서 크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성벨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화성벨브라는 종목이 대왕고래, 최근 대장주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이 이제 5천원이었는데요. 주가가 무려 15,420원까지 3배, 주가가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슈팅이 굉장히 잘 나오고, 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처음에 대왕고래 6월 5일날에 거래대금이 무려 5천원 가까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에도 거래대금이 3,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1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갭이 1.3% 정도 살짝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고점이 9시 26분에 16.6%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시초가에 추천드렸는데, 시초가가 1.1%대에 시작을 했고, 장중고점이 16%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대에 시작했던 주가가 16%대까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가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화성벨브라는 종목을 또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은 8월 23일 오늘이죠. 새벽 5시 1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장시작 전에 나온 기사고요. 대왕고래 탐사 시초 준비 순항 중 싱가포르 기업과 보급선 계약 체결. 자, 싱가포르 기업이랑 보급선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가 장시작하기 전에 5시, 새벽 5시 1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석유공사 최근 이스턴 내비게이션과 계약 체결하고, 12월부터 40일간 탐사 시초하고, 상반기 결과 발표. 자, 대왕고래 이슈는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장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기업과 보급선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화성벨브가 당연히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 수익인증. 자, 이게 제가 또 아끼는 수제자가 수익인증해 주셨는데, 8월 23일, 자, 오늘 화성벨브 시초가에 매수해가지고요. 380만원,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 12% 정도 수익을 잘 받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분께서 제가 또 아끼는 수제자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자, 현재는 시드가 처음에 이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현재는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시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루에 일반인 월급을 하루만에 주식 단타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2, 3개씩 매일매일 추천드립니다. 하루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책임지고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차에 3200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면 또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는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시면은 이디부터 수익금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자, 절대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진짜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재료도 분석을 해야 되고,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일지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복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해외 뉴스 기사들,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이런 노력들을 해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최소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잘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확실한 종목, 좋은 종목, 확실한 종목, 나에게 공짜 수익을 주는 종목. 이런 종목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고, 이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두세 개씩 추천드려서 최소 5% 이상 수익 챙겨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또 이렇게 아끼는 수제자처럼 여러분들도 6개월만 지나면요. 6개월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이렇게 380만원 이상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돈업에 집중하시고 주식 수익은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